자 제가 판단하기에 시바이누 코인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꾸준히 성장해 나갈 수밖에 없는 코인이고 장기적으로 투자할 만한 그 값어치가 있는 코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당장 시바이누의 가격이 우리에게는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고점 기준에서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10배, 100배, 1000배의 수익을 가져다 주면 되는 거잖아요 오늘은 왜 시바이누가 100배, 1000배 이상의 수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올 한해는 비트코인 ETF 승인, 비트코인의 반감기, 금리 인하 등등 시장의 상승 호재들이 정말로 많았죠 그렇기에 암호화폐 시장은 엄청난 성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올해 초는 시바이누, 도지코인, 페페코인과 같은 밈코인이 암호화폐 시장을 주도를 했었고 투자자들의 엄청난 관심들을 받았었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도지코인 킬러라고 불리는 시바이누는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고 막대한 수익을 자랑을 했었죠 시바이누는 2021년 상장 이후 7만 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었고 현존하는 코인들 중 압도적인 수익률을 보여준 몇 안 되는 밈코인입니다 하지만 코인 시장의 침체기와 함께 시바이누 역시도 가격이 하락을 했었죠 그리고 2년간 바닥을 기었습니다 다행히 올해 강세장에서 무려 5배가량의 폭발적인 상승을 다시금 보여줬습니다 이를 분석을 하던 전문가들은 시바이누가 1달러까지 오를 것이라고 예측을 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사실 1달러, 현재 화폐가치로 약 1350원 정도 되거든요 솔직히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시바이누에게 1달러를 대입을 해본다면 그게 절대 아니거든요 시바이누의 현재 총 유통량은 약 590조개 정도입니다 시바이누 가격이 1달러가 되면 59조 달러가 된다는 건데 59조 달러면요 한화로 약 7경 9,443조에 달하는 뭐 진짜 상상할 수도 없는 말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비트코인의 시총이 1.26조 정도 되니까 대충 계산을 해봐도 비트코인보다 무려 47배에 달하는 엄청난 시총이 된다는 거죠 이거 솔직히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뭐 솔직히 굳이 따지면 10년 전에 그 누가 비트코인의 시총이 1.26조가 되고 개당 8천만 원이 넘고 그것도 1억까지도 달성할 것이라는 생각을 못했을 테니까 사실 뭐 말도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무언가 좀 현실적이지 않은 금액이죠 하지만 시바이누의 1달러 이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를 지금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시바이누는 발행과 함께 소각 메커니즘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아주아주 특별한 코인이라는 겁니다 저도 이 메커니즘을 듣자마자 왜 수많은 밈코인들 중 시바이누가 가장 인기가 많은지 확실히 알게 되었죠 이게 진짜 기가 막힌 메커니즘인 건데 우선 시바이누는 최초 발행한 1,000조 개의 코인 중 현재 40% 이상의 코인을 소각을 한 상황인데요 시바이누 재단 측은 소각과 브랜딩을 목적으로 이더리움 창시자인 비탈릭 포테린에게 총 발행량의 50%인 약 500조 개의 코인을 몰래 송금을 했었죠 이에 비탈릭 포테린은 자신이 받은 시바이누 코인 중 10% 정도를 인도 코로나 구제기금에 기부를 냈고 남은 90% 정도인 410조 개의 코인을 모두 자체 소각을 진행을 했죠 결론적으로 시바이누는 전체 발행량의 40% 이상을 소각시키는 그림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비탈릭 포테린이라는 인물로 광고도 하면서요 또한 시바이누의 재단은 꾸준히 지금도 코인에 소각을 하고 있으며 지금은 자동 소각 프로그램까지 도입을 해서 굉장히 빠른 소각을 진행을 하고 있죠 단순히 거래만 해도 자동으로 소각이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시바이누가 거래만으로도 자동으로 소각이 된다면 조금씩 계속 시바이누의 값어치가 오르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이유는 자신만의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시바이누는 이더리움 블록체인 기반으로 만들어진 ERC20 토큰입니다 즉 또 다른 ERC20 토큰들과 상호작용이 가능하며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을 해서 중앙화 거래소, 중앙금융 디파이 등 다양한 서비스와 상품들을 출시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시바이누 생태계는 시바이누를 포함하여 여러 코인들과 여러 대의 토큰들이 추가로 발행이 되고 있죠 즉 시바이누는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시바이누라는 밈코인 단 한 개가 아니라 시바이누를 필두로 생태계들을 구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생태계를 점차 넓혀가면서 시바이누 에어리어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암호화폐로 수백, 수천억을 벌어들인 다빈치 제레미의 시바이누 지지입니다 2013년 유튜브에서 비트코인이 단돈 1달러일 때 제발 단 1달러만이라도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라고 했었던 다빈치 제레미 지금은 너무나도 유명한 썰이자 인물이죠 당시 다빈치 제레미는 비트코인에 전 재산을 투자를 하였고 지금은 막대한 부를 잃은 거물이 되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지금 시바이누를 지지하고 있다는 건 상당히 의미 있는 소식이라는 거죠 단순히 시바이누를 밈코인이라고 생각을 하며 장난으로 만든 코인이라 여겼던 사람들이 시바이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게 될 만한 사건이었기에 수많은 투자자들이 시바이누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시바이누의 메타버스를 들 수 있겠는데요 메타버스? 그거 가상현실 아니야? 네 맞습니다 시바이누는 현재 메타버스에서 수집 가능한 전용 카드와 보상 전용 토큰 역시도 준비하고 있으며 부동산 메타버스 역시도 개발 중에 있고 현재 게임까지 출시를 해서 그 게임이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하죠 추가로 AI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니 여기서 더 필요한 게 있을까요? 자 그러면 시바이누의 비전들을 함께 말씀드렸으니 앞으로 왜 시바이누가 올라갈 것인지 추가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시바이누는 왜 올라갈 것인가? 시바이누는 기본적으로 디파이 화폐 즉 탈중앙화 코인이며 AI 관련 테마 선두주자인 그런 코인입니다 실제로 배드 아이디어라는 AI 기업과 협력을 해서 시바 AI를 개발하고 있죠 여기에서 이 디파이가 무엇이냐? 탈중앙화 화폐로 은행, 증권사, 카드사, 피지사 등등 그 어떠한 기업이나 중앙기관 혹은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금융세계에서 인터넷만 있다면 블록체인 기술로 예금은 물론이고 결제, 보험, 투자 등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시스템이죠 이로 인해서 금융서비스 진입장벽을 낮추고 중개인이 없기에 거래비용 역시도 절감할 수 있으며 금융서비스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각종 금융시스템이 조화를 이루며 구축이 될 수 있는 혁신적인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AI를 곁들인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AI는 인간의 지능을 시뮬레이션해서 의사결정, 문제해결, 데이터 분석과 같은 작업을 인간이 물리적으로 해낼 수 없는 빠른 속도로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뜻하죠 즉 디파이와 AI의 기술력이 결합만 한다면 중앙기관의 간섭 없이 인간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빠른 데이터 처리 속도로 개인의 금융자산을 직접 통제를 해서 막대한 이유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 과정까지 도달을 하려면 부가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시바이뉴의 숙제가 남아있지만 가능하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즉 시바이뉴의 비전은 놀라울 정도로 대단하다는 겁니다 자 구독자님들 혹시 미국의 거대 거래소 로빈우드 알고 계신가요? 로빈우드는 대표적인 제로 커미션 즉 수수료가 없는 거래를 지원을 하는 거래소거든요 실제로 미국에서 엄청난 점유율을 자랑을 하고 있죠 그리고 해당 기업은 라스닥에도 상장이 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이런 로빈우드라는 거대한 기업에서 시바이누를 초거대 물량을 매집을 해서 시바이누 보유량 전체 3위에 올랐다는 건 이미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죠 그리고 혹시 페이팔이라는 회사도 들어보셨나요? 페이팔은 미국의 간편 결제 및 송금 서비스 기업인데요 시총만 무려 640억 달러로 한화로 대략 88주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기업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지 국내 기업과 조금 비교를 해보자면 코스피 3위에 위치하고 있는 LG에너지 솔루션보다도 훨씬 더 거대한 기업이라는 거죠 쉽게 설명을 해서 미국의 삼성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기업이 미국에서 점유율이 무려 50% 수준이라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만큼 미국, 아니 전 세계에서 인정을 받는 기업이라는 건데요 이런 세계적인 기업에서 시바이누 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미 시바이누의 비전을 확실하게 알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시바이누의 궁극적인 목표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탈중앙화 디파이 코인으로 전세계 어디든 중앙기관의 영향을 받지 않고 거래 및 결제가 가능하다 시바이누의 AI를 개발 중에 있고 웹 3.0 메인넷 및 게임도 개발 및 출시를 한 상태이다 저는 시바이누의 비전이 이것 말고도 정말 무궁무진하지만 제가 이것을 꼭 집어서 말한 이유는 바로 디파이, AI, 웹 3.0 딱 이 세 가지가 시바이누의 확실한 비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현재 전세계의 최대 강국이 어디죠? 네 맞아요 미국이죠 미국은 우스갯소리로 미국과 나머지 전세계의 국가들이 전쟁을 펼치더라도 미국이 절대 밀리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의 엄청난 초강대구입니다 단적인 예로 미국의 2022년 국방비 순위를 보시면 미국의 국방비 금액이 2위인 국가부터 12위인 국가의 국방비를 합친 것보다도 무려 23%나 많은 금액을 국방비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단순 군사력을 비교할 수는 없겠으나 이 정도로 엄청난 초강대국이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미국은 전세계 패권을 쥐고 있는 강대국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군사력뿐만이 아니라 경제력으로도 말이죠 요즘 시대는 힘으로 찍어 누르는 시대보다 자본주의 세상이기 때문에 경제 패권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전세계 공용화폐로 쓸 수 있는 유일한 화폐는 바로 달러죠 하지만 이제는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언제부턴가 현물화폐보다 편리하고 안전하며 유동성마저도 뛰어난 암호화폐가 탄생을 하고 말았죠 이 암호화폐가 탄생을 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달러의 패권이 달러의 입지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을 했고 지금의 수많은 암호화폐들이 달러의 자리를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암호화폐가 달러를 잡아먹게 된다면 미국의 미래는 전세계의 패권을 줄 수가 없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죠? 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즉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미국에선 이 CBDC를 활용을 해서 달러를 디지털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죠 하지만 CBDC를 발행하기엔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에 그 시간 동안 달러의 패권이 흔들릴 것이고 그리 된다면 달러의 입지가 위험해지고 경제 패권을 더 이상 줄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바이든 정부는 암호화폐를 규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수년간 암호화폐를 규제를 하고 압박을 했죠 하지만 이제는 그게 더 이상 불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세상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알고 있던 세상의 흐름을 읽고 있는 트럼프는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암호화폐 대통령이 되겠다 라며 자신있게 외쳤던 것이죠 현재의 트럼프는 미대선 당선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후보라고 여겨지고 있죠 이미 뛰어난 사업가였던 그가 이 흐름을 놓칠 리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현재 해리스 역시도 유력 후보이기도 하죠 과거 암호화폐 규제론자였던 해리스 역시도 이젠 시대가 뒤바뀌었다는 걸 알고 암호화폐를 밀어주겠다고 선언까지 했으니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암호화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올해 있을 가장 큰 이벤트인 미대선 이 미대선을 기점으로 시바이누의 행보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상승한다? 하락한다? 솔직히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제가 그에 대한 답변으로 어마어마한 자료를 찾아왔습니다 이 정보는 제가 우연히 발견을 한 정보인데요 CBDC를 위해 기반으로 삼을 가교통화 코인의 적합성 및 미 연방지구별 논의사항을 보여주는 그런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보스턴, 뉴욕, 필라델피아, 애틀랜타, 시카고 등등 수많은 미국 지역들의 통합 예측 자료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아래로 쭉 내려보시면 쭉 내려볼게요 양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 맨 아래에 보시면 여기 있네요 크로스 링키드 즉 가교통화로서의 적합성을 보여주고 있는 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부분의 코인들을 보시면 전부 다 부적합이라고 나와있죠 하지만 여기 리플과 시바이누는 보류라고 표기가 되어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어요 리플은 법적 공방이 남아있고 시바이누 같은 경우는 탈중앙화를 목적으로 나온 코인이다 보니 어찌 보면 CBDC와는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다르게 생각을 해보신다면 두 코인 모두 3개 어디든 자유롭게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보니 이보다 더 뛰어나고 자유로운 가교통화가 있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충격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아마 뭐 벌써 눈치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여기 보이시나요? 리플과 시바이누조차도 보류로 나와있는데 이 생소한 코인이 TVA 적합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진짜 너무나도 생소한 코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코인에 대한 정보를 좀 찾아봤는데 정말 신기할 정도로 노출되어 있는 정보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이낸스에 이 코인이 상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전세계 은행을 이울 수 있는 가교통화 자리에 아무도 모르는 코인이 그것도 정보도 별로 없는 코인이 리플과 시바이누보다도 높은 자리를 선점을 하고 있다? 그리고 신기할 정도로 정보가 완벽하게 통제가 되어 있다? 아무리 봐도 너무 이상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가 올해 있을 미대선이 떠올라서 혹시 4분기에 이 코인을 가교통화로서 밀어주려는 건가? 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국내 거래소 중 가장 거대한 거래소인 업비트를 확인해봤는데 놀랍게도 저번 달에 이미 상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죠 일본의 비트플라이어, 중국의 후오비, 미국의 코인베이스, 유럽의 비트스탬프, 인도의 와지르엑스, 두바이의 바이비트 등등 전세계에서 내놓으라 할 가상화폐 거래소에 모두 4분기 상장 예정 코인으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제야 이해가 되기 시작을 했죠 이 코인을 말미삼아 미국이 다시 한번 전세계의 경제 패권을 쥐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 대선에 발맞춰서요 즉 대선 관련 코인주이며 가교통화로서 활용 가능한 CBDC 코인이라는 것이죠 앞서 영상에서 보여드린 대로 이 코인의 가격대는 아직 그리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소리는 이미 돈이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물량을 잡아두고 있다는 겁니다 혹은 은행들이 물량을 잡아두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죠 하지만 잘 생각해보세요 전세계의 가교통화, 기축통화로 공표가 나버리면 그때 이 코인의 가격이 얼마나 오를 것 같나요? 10배? 100배? 고작 그 정도밖에 안 오를까요? 저는 과거의 시바이누, 페페코인처럼 수천, 수만 배 상승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가 공용화폐로 쓸 텐데 수천 배 이상 상승하지 않는 게 솔직히 말이 안 되죠 하지만 기축통화, 가교통화라는 것은 어느 정도 안정적이거나 가격의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공표가 나기 직전이 가장 큰 상승을 보여줄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국이 밀어주고 전세계의 은행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 이 코인을 지금 바로 매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정보를 알아내고 너무 신이 나서 구독자님들에게 알려드리려고 진짜 여러 번 영상을 촬영을 해서 올렸거든요 코인면까지 진짜로 오픈을 했어요 그런데 영상이 안 올라가지는 거예요 아 이게 유튜브 측에서 자체적으로 필터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언급을 안 하고 모자이크만 풀어도 바로 그냥 필터링이 되어버려요 그로 인해서 벌써 유튜브 측에서 경고를 두 번이나 먹었어요 이거 진짜 한 번만 더 경고 먹으면 이 코인 정보가 나발이고 그냥 앞으로 구독자님들께 좋은 정보를 알려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진짜 어쩔 수 없이 제가 상단부에 제 개인 번호 적어둘 거거든요 보이시죠? 제 개인 번호예요 010-5734-8420 010-5734-8420 이 번호로 숫자 7 적으셔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앞서 말씀드린 기축통화, 가격통화로써 전세계가 매집을 할 그 코인, 그 코인의 정보를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구독자님이신 걸 확인한 후에 바로 제공해드릴게요 확인 작업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다 보니 조금이라도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PC 버전은 아래 더보기란을 클릭을 하신 후 나오는 링크를 누르셔서 정보를 남겨주시면 더욱더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고 모바일 버전은 시간 옆에 더보기란을 누르셔서 아래로 내리시면 링크가 나오니까요 영상을 다 보신 다음 해당 링크에 정보를 남겨주시면 보다 더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요즘 저를 사칭을 해서 정보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악질업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보가 진짜 빗발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절대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멤버십을 가입 유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어디 회원가입을 하라는 등 혹은 개인정보 등을 요청을 절대로 하지 않아요 그런 사칭범들이 워낙 많아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제 구독자님이신지 확인 후 공유해드리다 보니 약간의 시간이 소요가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릴게요 저는 진짜 많은 거 안 바래요 오로지 제 채널을 키우기 위해 제 영상을 보시고 제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 정도 남겨주시면 저는 그걸로 정말 만족합니다 그러니 이것 외에 요청하시는 게 있다면 제가 아니라 사칭이니까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앞으로 더욱더 좋은 영상 더욱더 도움이 되는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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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